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인 말로는 스스로가 평범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글쎄요. 우리가 봤을 땐 그 정신세계가 좀 남다른 그런 쓴이 데리고 왔어요. 그럼 봅시다. 제목 엄마는 징역 20년, 언니는 5년, 동생은 그냥 작은 실수로 음주 운전만 했던 평범한 삶이고요. 저는 아무 죄도 없고 착한데 파혼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원제 엄마가 징역 20년 살았으면 결혼 못하나요? 제목 그대로예요. 엄마라는 사람이 징역을 20년 동안 살고 나왔으면 이런 엄마의 딸은 결혼을 절대 못하는 건가요? 저희 집 엄마랑 아빠랑 그리고 딸만 3명 있는 그런 집안이고 엄마는 징역 20년, 지금은 나왔어요. 그리고 큰언니, 우리 언니는 5년을 살았지만 아빠랑 둘째인 저는 아무 전과 없이 진짜 착실하게 잘 살았고 우리 막내도 평범해요. 그냥 음주운전 벌금 정도만 있습니다. 특히 둘째인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엄마도 없이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저 스스로 알아서 공부 잘하고 착하고 바르게 잘 컸는데 이런 제가 결혼을 못한다는 거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아무도 이런 집이랑 사도를 맺기 싫고 또 이런 집 둘째 딸은 아무리 착하고 평범하며 또 멀쩡해도 본인들 며느리로 들이기가 싫은 걸까요? 여러분들의 솔직한 생각과 의견이 궁금합니다. 뒤에 약간의 미스터리가 풀려요. 댓글 1번 아니 징역 20년이면 살인은 기본이고 사체 유기라도 했어? 야, 혹시 니네 엄만 고유정이냐? 2번 음주운전이 평범하다라고 말을 하는 걸 보면 역시 그래 그나물이 급압인 건데 뭐? 니가 착실하고 착하다고? 내 장담하는데 이거 너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3번 아니 얼마나 도대체 얼마나 악랄한 범죄를 저질렀길래 범죄자들만 보호를 받는 이 나라에서 20년을 살았대요? 그리고 음주운전 벌금이 평범한 거라고? 정신 나갔구나 진짜? 댓글 엄마가 죽이고 딸이 묻은 거 아닌가? 달딸딸딸딸딸 4번 중범죄 전과자 2명도 모자라 예비 음주 살인자까지 있는데 이런 집구석에서 보내 스스로 잘 자랐다고 말하는 사람이랑 내 새끼를 결혼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 보세요? 엄마나 언니 감방 동기들 중에서 신랑감 찾는 게 더 빠를 거야? 사돈의 팔촌까지 다 뒤져봐도 벌금형조차 받은 적 없는 그런 멀쩡한 집 아들냄이 탐내지 말고 끼리끼리 어울려요? 아니면 부모나 형제 중에 범죄자가 있지만 본인은 멀쩡하고 범죄 안 저지르고 잘 자랐다고 말하는 남자를 골라보는가? 너랑 똑같이? 5번 아니 음주운전 벌금을 평범한 사람이라 말하는데 그런 네가 도대체 뭐 어디가 어떻게 바르게 잘 자란 거야? 벌금 받은 게 평범한 거면 뭐 술 처먹고 사람 죽인 건 실수냐? 6번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20년을 살았대? 뭐 연쇄살인이라도 저지른 건가? 헐 거기다 자식도 5년이라니 또 막내는 음주운전? 그래 이 모든 것들 네 잘못은 아니지 근데 말이야 절대 평범하지 않은 걸 평범이라고 하는 모습 보니까 결혼하긴 글렀다 드랫걸 역시 징역 20년짜리가 있으니까 음주 벌금 정도야 뭐 그냥 어린애들 장난으로 보이는 거겠죠? 끌 끌 끌 끌 7번 역지사지 반대로 생각을 해봐라 니네 집은 죄 지은 사람 하나도 없는데 니네 시모가 20년 동안 살다 온 사람이고 시누이는 5년이다 이런 사람들이랑 어머님 형님 이렇게 얼굴 보면 살 수 있을 것 같냐? 어? 8번 애초에 가치관이랑 기준 자체가 다르죠 당장 동생만 봐도 다들 예비 음주 살인자라며 엄청 크게 보고 있는데 쓴이는 그걸 평범하다 음주운전 벌금 정도다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잖아? 그러면서 이런 기준으로 자기는 착하게 살았다는데 과연 남들 기준에서도 그럴까 하는 거지 그리고 전과가 없는 건 착실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야 자랑이 아니라고 9번 야 내가 지금 이 글을 본 것만 세 번째다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참 오지게도 물어보네 게다가 너 이거 속에다 걸린 거라며 너 끝났다니까 용서 못 받는다고 그냥 이 엄마랑 언니를 원망하면서 살아 대댓글 헐 왠지 그럴 것 같았는데 진짜였구만 참고로 이 글도 아까 지워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연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제가 이거를 정리 다 하고 녹화까지 했는데 올릴 때 뭔가 쎄 해가지고 살펴보니까 이거는 제가 예전에 했던 거더군요 그래서 급히 다른 걸로 대체해 왔습니다 참고로 이것도 아까 올라온 건데 지워졌어요 두 번째 사연 원제 남편이랑 똑같이 대답해 줬는데 너무 답답하대요 아니 뭐가 저희 남편이 질문 답변을 잘 못해요 기본적인 논리력은 고사하고 그 상대방의 질문 의도 파악도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보 똥 망청이죠 그리고 역시 아니나 다를까 ADHD였다는데 그래도 뭐지 앞가림은 하고 사니까 크게 몰아 안 했거든요 다만 여기서 더 심해지면 꼭 같이 병원 가서 치료받기로 했어요 여러분이 봐주세요 우선 저희 평소 대화를 예시로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 하루는 둘이 쇼파에 나란히 누워서 각자 유튜브를 보다가 남편이 크게 웃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뭐 봐? 어? 어? 유튜브 그러니까 유튜브 뭐 보냐고 엄청 재밌나보네 어? 그냥 이거야 자기도 한번 봐볼래? 두 번째 상황 나는 회식을 하고 남편은 혼자 밥을 차려 먹었을 때 여보 저녁 뭐 먹었어? 나는 치맥 먹었다 어? 저녁? 나 밥 먹었지 아니 그럼 사람이 밥을 먹지 쓰레기를 주워 먹냐? 나는 지금 뭘 먹었는지 메뉴를 물어보는 거잖아 어? 어? 그냥 여보가 해둔 거 차려 먹었어 세 번째 게임을 하다가 잘 안 돼서 게임 욕을 하길래 제가 표현을 들어줬거든요 아우 속상했겠다 오늘은 뭐 하다가 그렇게 진 거야? 어? 게임하다가 아 우리 팀원들 진짜 너무 못해 그러니까 무슨 게임? 됐다 그냥 어? 나는 그 질문인 줄 몰랐어 여보 미안해 보셨죠? 늘 이런 식이에요 당연히 제가 뭘 했는지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살고 있는 부부인데 왜 모르겠냐고 질문을 하면 당연히 구체적인 사항을 얘기해야 할 걸 그냥 대주제를 말해가지고 늘 이렇게 사람을 빡치게 한다고요 특히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되고 도돌이 표야 그리고 이게 한 2년 차 되니까 제 짜증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똑같이 해줬거든요 남편이 저 폰하는 거 보더니 뭐하냐 물으면 폰한다 이러고 또 남편 집에 왔을 때 제가 없어가지고 전화로 자기야 어디야 이렇게 물으면 밖이야 이렇게만 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 그걸 묻은 게 아니잖아 화났어? 나 진짜 답답해 이러길래 뭔 소리냐? 나는 너랑 똑같이 해주는 거야 너도 안 고치니까 똑같이 해주는 건데 뭐가 답답하냐? 이랬더니 삐지더라고요 헐 댓글 1번 그러니까 너는 네가 논리적이고 되게 똑똑한 사람인 줄 안다는 거지? 웃기고 있네 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 2번 글쎄요 저는 쓴이가 훨씬 더 이상합니다 뭐 보냐고 물었을 때 무슨 유튜브의 영상이다 이렇게 정확히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요? 저라고 해도 유튜브 문다고 대답을 했을 겁니다 저녁 뭐 먹었냐고 물었는데 밥을 먹었다고 대답을 하는 거 뭐 이건 남편이 조금 답답한 부분이긴 한데 그렇다고 거기다 대고 사람이 밥을 먹지 쓰레기 좋아 막냐? 뭐죠 이거? 싸우자는 겁니까? 게임도 그래요 팀원들 때문에 화가 났다는 게 뭐가 문제야? 무슨 게임이다 이러면 그게 무슨 게임인지 네가 알아요? 2번 쓴이 남편은 정상적인 대화와 대답이고 쓴이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라 네가 병원을 가야 한다고요 이 아줌마야 너는 사회성이 떨어지는 아픈 사람이고 네 남편은 오히려 그런 너를 잘 이해해주고 있는 겁니다 개싸움이 안 나는 건 남편이 거지같은 네 성질 다 받아주기 때문이라고요 똑바로 말을 해야지 알겠어요? 3번 여시로 보면서 이 오전 미쳤나 했는데 역시 댓글들 전부 다 나랑 비슷하네 끌 끌 끌 아이고 쪽팔려라 너 이거 글싹퇴할 거지? 끌 끌 4번 휴 정말 다행이다 나는 쓴이가 더 이상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댓글 보니까 역시 내가 정상이었어 끌 끌 끌 끌 5번 편의점에서 알바가 봉투에 넣어드릴까요? 이러면 아니 그럼 이걸 그냥 들고 가? 딱 이런 유형이네 너 그냥 성격 인성 파탄자야 남편 가스라이팅 우지게 하겠다 아이고 6번 그게 그렇게 궁금하면 너부터 먼저 자세히 물어봐 뭐 봐 뭐 먹었어? 왜 졌어? 이딴 질문을 할 게 아니라 자기 유튜브 뭐 봐? 오늘 저녁 반찬으로 뭐 먹었어? 아니 무슨 게임이길래 그래 왜 졌어? 이렇게 알았냐? 힝 7번 그럼 밥 먹지 쓰레기 주워 막냐? 라니 이거 하나만 봐도 쓰니 너 100% 인성 파탄자야 아니라고 하지 마라 딱 걸렸어 끌 끌 끌 끌 8번 아이고 지 따 내는 눈눈이 했다며 사이다다 이랬을 텐데 여기 달려있는 댓글과 현실은 뭐 개시공창이네 끌 끌 끌 끌 후반 이 여자 지는 뭔가 조만간 이혼 당하겠네 끌 끌 끌 끌 일단 첫 번째 사연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그게 쓰니의 잘못은 아니죠 지가 죄 지은 거 아니니까 근데 근데 음주운전이 그냥 평범한 삶이다 여기에서 보통 사람들과는 좀 다른 세계에 있는 게 아닌가 너무 강력한 것들이 옆에 있으니까 그거는 별도 아닌 걸로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그냥 못돼 처먹은 거지 뭐 남편이 대답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다 해주는데 그리고 설령 자기 마음에 좀 답답하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자기 뭐 봐 어 유튜브 봐 유튜브? 유튜브 뭐 보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될 거 아니야 왜 짜증을 해 주어를 얘기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뭐 둘 다 지우고 도망갔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